지구 반대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도 한 시간이어 떨어진 곳. 여성 죄수들만 수감돼 있다는 산타마르타 교도소에 유일한 동양인이자 한국인인 한 여성이 있다. 벌써 15개월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 PD 수첩은 6개월 만에 양 모 씨를 다시 찾았다. 이렇게 오래 계실 거라고. 아니요, 저 상상도 저 만약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 생각했으면 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3일이면 나갈 수 있다, 일주일이면 나갈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멋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나 여기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작년 양 씨가 제작진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 차마 한 개인이 겪었다고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발 제 억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멕시코 교도소에서 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목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이 나라 언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스러운 3시간을 보낸 뒤에 성희롱까지 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한국에서 애완견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사업을 했다는 양 씨가 멕시코에 도착한 것은 2015년 11월. 두 달 일정으로 애완견 관련 시장을 조사하고 결혼을 앞둔 동생도 만나기 위해 멕시코로 갔다는 양 씨는 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의 일을 잠깐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귀국을 약 일주일 앞둔 1월 15일 밤. 노래 주점을 급습한 멕시코 경찰. 12시 10분경이었거든요. 정확하게. 갑자기 무장을 하고 복면을 쓴 사람들이 총을 들이밀고 처음에는 강도인 줄 알았죠.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양 씨를 비롯해 노래 주점의 한인 종업원과 손님 등 총 11명. 변호사도 정식 통역관도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에는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했고 양 씨 등이 인신매매로 이들을 데려왔다고 적혀있었다. 스페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한인 종업원들의 진술서가 어떻게 작성된 걸까. 함께 연행된 이들 중 유일하게 스페인어의 능통에 임시 통역을 맡았던 손님 서정원 씨는 진술서가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인 여성 종업원들의 서명을 거부하자 멕시코 검찰의 강요는 협박으로 변했다고 한다. 서명 안 하면 니네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손으로 총 모양하고 경찰이 소리로 빵빵빵 그리고 앞기 멕시코 여기 멕시코니까 가능하다면서 한인 여성들은 멕시코 검찰의 고발 내용 자체가 허위인데다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약을 달라고 했더니 저도 수강 오시면 되겠어요. 약 좀 느껴져요. 그 약을 지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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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사하고 제대로 안 해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친 게 없으려고 했는데 수강 오셔야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악취해보지 말라고 누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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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리를 돌려가지고 왜 이렇게 얘네들이 막 호빵 불고 뭐 이러고 손이 막 나와서 못 들어요. 경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이유는 뭘까 현지 교민과 중남미 전문가에 따르면 멕시코 검찰의 부패 정도가 심각해 보여주기식 성과를 올리거나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명백한 그런 인권의 유린이 있는 그런 어떤 체포와 구검과 그다음에 소송 절차이고요 자기의 형사 피의자로의 권리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본인에게 충분히 인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격을 가진 즉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현장에 보낸 공식 통역사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혐의나 권리가 고지가 돼야 되는데 결국 양 씨 측은 초동 대처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사건을 악화시킨 가장 큰 책임이 우리 대사관에서 나온 경찰 영사에게 있다는 것 그런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영사라면 충분히 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신분만 확인했었더라도 그냥 단지 검찰청에서 3일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멕시코 검찰 측이 조작한 1차 진술서가 채택될 경우 양 씨가 인신 매매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 종업원들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1차 진술서에 사인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그러자 검찰이 일단 사인을 하면 2차로 진술서를 새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이모 영사를 통해 설명했다는 것이다 다섯 분이 다 공통점으로 나왔던 게 2차 진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이 1차 진술을 본인들은 다들 영사님의 말을 믿고서 사인을 했다고 했었어요 다 영사님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사인하고 이게 다 파괴가 되고 번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1차 진술이 그렇게 과정이 안 돼서 자기네들이 그걸 다시 진술을 하려고 그때 왔다고 했었어요 정식 통역 서비스를 받아 2차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멕시코 법원이 채택한 것은 1차 진술서 이는 양 씨의 인신 매매 혐의가 받아들여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종업원들은 죄가 없는 양 씨를 풀어달라는 단원서를 제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결국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국정감사에서도 양 씨의 문제가 거론됐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6개월이 더 지났다 제작진은 사건이 일어났던 멕시코를 다시 찾았다 강렬한 태양과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양 씨도 누명을 벗고 자유로운 신분으로 돌아왔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양 씨는 15개월째 여전히 수감생활 중이었다 제작진은 사건의 주인공 양 씨를 만나기 위해 산타마르타 교도소를 다시 찾았다 일주일에 4번 면회가 가능한 이 교도소는 외지인의 경우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수감자와 면회가 가능하다 양 씨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여동생과 동행해 어렵게 양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동생의 면회가 기나긴 수감생활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라는 양 씨 별도의 죄수복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교도소의 환경은 열악했다 양 씨 같은 미결수는 베이지색 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남색 옷을 직접 사입어야 한다 식사는 하셨어요? 여기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곰팡이 핀 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딱딱한 빵이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음식을 나눠주긴 하는데요 그냥 맨손으로 그냥 나눠줘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제가 몸무게가 41kg, 42kg까지 또 빠졌다가 다시 지금 지금은 음식 동생이 다 해서 진공포장해서 갖다주고 있어요 그것만? 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는 양 씨 간도 좋지 않아 얼마 전 입원까지 했다 여기가 제일 심하시네 네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부러져있고요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저 최근에 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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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 잘하거든요 와서 해줬어요 네 머리도 동생이 잘라줬고요 그렇게 요즘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지내요 여기서 그냥 몸 안 좋은 거는 밖에서 나가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자고 그거 양 씨가 수감된 지 1년 하고도 3개월 기약 없는 수감 생활에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문제는 언제 판결이 나서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 아직도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노래 주점을 다시 찾았다 이곳 역시 방치된 채로 남아 있었다 최초의 멕시코 검찰이 양 씨에게 씌운 성매매 여성 감금 및 인신매매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아직까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 씨 측은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던 이모 영사의 주장과 달리 영사 본인의 미숙한 대처가 사건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라 웃기신 게 있으시다 애초에 사건 초기에 만약에 경찰 영사가 이렇게 방치를 안 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죠 처음 사건 초기에 왜 그러냐면 사건 나자마자 첫 통화를 자고 했거든요 영사님 동행에 들어가면 이걸 해결해 준다고 했죠 영사님이 거기서 한 대답이 내가 거기에 왜 가야 되냐고 양 씨의 변호인은 멕시코 법원에 검찰의 인권 침해 등 잘못된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안파로 즉 일종의 헌법 소원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양 씨의 석방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양 씨 및 종업원들의 진술 당시 변호사, 통역, 영사의 조력이 없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대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돼 양 씨의 구속을 무효화하라는 결과가 나온 것 그런데 판결 인용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 멕시코 검찰 검찰은 항소의 근거로 양 씨의 진술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이모 형사에 확인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제정원입니다 컨듈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조인은 러시를 입청에 있는 된다 러시를 입청에 대부분의 상처를 받고 이 Ouch만 지간다 병원 제정에 대한 복수 기능이槽 먼저 정 Shannah만 정лиз히 시가 그 후엔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당장의 반발 수준입니다 극복화 인상이게듬한 거룩 rectangular 이모 영사와 양 씨 측은 그동안 영사에 소홀한 대응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스페인어 통역이 없었다는 것. 영사와 동행한 일은 대사관에 등록된 정식 통역관이 아니었다. 사건 당시 검찰에 온 영사와 동행한 일은 법률 용어를 통역할 만큼 스페인어가 능통하지 않은 영사의 지인 강동민 씨였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강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강 씨는 이모 경찰 영사가 자국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지법과 언어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저희가 제가 통역을 해서 이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차 진술서를 얘네가 사인을 못한다 그러니 빼달라고 그랬어요. 딱 없애달라고. 없애고 2차 진술서를 받아서 사인을 하겠다고 이분들이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요청을 하니까 이 검찰 측에서 얘기를 1차 진술서에 사인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붙여놓고 다시 2차 진술을 받아주겠다. 이것까지는 그분이 영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저도 몰랐고 그거는 또 영사님도 모르는 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취재 결과 멕시코 검찰은 양 씨를 체포하기 전날 이미 이모 영사 측에 통역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미리 통보받고도 스페인어에 서툰 지인과 동행한 이모 영사. 결국 인신매매범이라는 누명을 쓴 양 씨는 심지어 여행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모 영사가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주 멕시코 대사관의 영사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모 경찰 영사는 멕시코 검찰의 입회 요청도 사건에 엮이기 싫다며 거절한 데다 자국민이 구금될 경우 영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업무의 기본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업무 처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일자 해당 영사는 사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양 씨를 중범죄인으로 단정하는 취지의 글을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의 언론이 나오고부터 본인도 언론 처리 했잖아요. 그게 6월 7일 날 기사실이 내몰나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한 게 경찰 영사 본인이 그런 걸 했을 때 한 게 저는 참 너무 그 당시에 이 친구나 저나 너무 가슴 아팠고 너무 그때 진짜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지난해 10월 주 멕시코 대사관 국정감사 당시 영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대사관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감사원도 정식 감사 절차에 착수해 영사 업무 처리가 태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기 대응 미흡, 통역자 명단 관리 소울 등 이모 영사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실제로 양 씨 수사와 구속에 나쁜 영향을 끼쳤음을 적시한 것. 그런데 저 법원에 있을 때 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들어가서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사라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온 거 아는 사람이 저 죄 없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게 네. 그 부분에서 평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다 무죄잖아요. 네. 이분들을 법적 대부라고 단정을 하고 그리고 어 이 시가 터진 것이 뭐 이 부자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얘기를 주고받고 그랬죠. 아 제 생각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표현하면서 표현이 조금 신중히 못 해가지고 과였어요? 오해를 네. 오해를 불러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어디에? 아 그 점에 다시 오셨을까? 안 했죠? 네. 따로. 지금도 사과한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네요. 감사원은 이모 영사가 소속된 경찰청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모 영사는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본국으로 소환된 상태. 하지만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그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봉 1개월이 전부였다. 정지영이요? 네. 저희 친한 지도관인데 그냥 저기 외근 활동하시는데 왜 그러시죠? 사무실 아예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는 총중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는 사실 대기지. 대기. 그런데 관련된 것 보니까 이게 약간 본인 입장에서 좀 불명해서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PD 수첩은 감사 결과에 대한 이모 영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모 영사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감사 대상에는 멕시코 대사도 포함돼 있었다.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멕시코를 공식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대상관이 오히려 이 문제를 쥐시하려 했다고 양 씨 측은 주장했다. 형이 이제 이걸 언론에 한국 언론에 계속 푸시를 하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방문하기만 할 때인데 대상관에서 저희 변호사가 대상관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었냐면 한 2주만 언론 프레이를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대상관이 지금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까 언론 보도를 좀 자세히 해달라고 그런 통보는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다녀가고. 네. 변동된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 대사는 자신의 SNS에 박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글들을 올렸다가 박비어청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마침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절호의 기회조차 양 씨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다. 대상관은 그 후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저희 대상관에서는 구속된 양 모 씨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가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 구속된 양 모 씨가 또 수감 과정에 있어서 수감 환경이 개선되도록 저희 대상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지 국감 직전 처음으로 양 씨를 면회 왔다는 대사는 공식 석상에서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게 양 씨의 주장이다. 와서 하는 말이 조용히 있어라. 저 협박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조용히 있어라. 어? 뭐 정치인들이 와서 다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하지만 정치인들이 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다 윗사람들 만나고 다녔는데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리고 다 쓸데없는 거다. 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양 씨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양 씨의 증언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직접 주 멕시코 대사관을 찾아 양 씨의 석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다. 금년도 2월 14일 날 대사님이 한법소원 항구심 재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신속한 심리와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고요. 재판장은 이에 대해서 연방법원에 기히 접수하여 심리하는 사건이 80여 건이 되고 양 씨 사건의 경우 사건 기록 분량이 많아서 검토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사님의 발언 관련돼서 저희가 대사님께 직접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 대사님께 전달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직접 그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사님께서는 지금 공무출장이라서 안 계시는데. 외교부에서는 저희에게 공관에서 인터뷰에 응하라고 허락이 내려간 거로 저희는 외교부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양 씨 구명 활동에 대한 인터뷰 요청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멕시코 대사는 자신의 언행에 관한 질문에는 이틀 만에 즉각 답을 보내왔다. 양 씨의 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 이야기가 와전됐다며 유감을 효해온 것. 외교관들의 기본적인 멘탈리티는 외무고시를 거친 아주 엘리트들인데. 이런 정무적 측면이 아니라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거기까지 마음이 안 와닿는 거죠. 본질적인 정무, 통상 안보 문제들과 영사관계, 자국민 보호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작진은 양 씨 측의 변호인과 함께 법원을 찾아 공판기일을 직접 확인해봤다. 예정대로라면 5월 3일 전에 열려야 할 공판기일이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미뤄진 항소심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또 일주일 후에나 알 수가 있다. 양 씨의 막연한 기다림이 더 길어질 판국이다. 진짜 저는...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지는 진짜... 제작진은 양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국인이 또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인이 캐나다의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김병화 씨. 김 씨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교육청에 정식 허가를 받아 학교를 운영해 왔다고 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한인 유학생. 그런데 10년 넘게 읽어놓은 학교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이들이 시험 보는 날 안 오거나 그러면 저는 집에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진짜 강제로 깨워서라도 차에다 싣고 와서 시험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보람도 느꼈고 이랬는데 정말 잘 나가던 사업장이 이것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건 2015년 4월 1일. 학교 운영을 맡아온 전대금 목사가 국제 성매매 조직의 두목으로 지목된 캐나다 연방 경찰에 붙잡혔다. 전 대금 목사는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다. 전 대금 목사님 금방 올 거예요. 네 제가 일단 받을게요. 전 목사님 전 목사님 예 지금 선생님 혹시 픽업 잘 돼요? 아니면 YBS로 일단 이걸로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 MBC 피디처 팀의 서정문 피디라고 합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그 생활은 좀 어떠세요? 여기 있으면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냥 하루하루 일을 안 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한 지금 한 25개월째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개업한 일이라가지고 저도 지금 완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김병화씨가 전대금 목사의 지배들로 출근 준비에 한창이던 시간. 캐나다 연방 경찰이 이들을 급습했다.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의 등장에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한두 명이 아니고 한 여덟 명 아홉 명이 들이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목사하고 저하고 들어서면서 엎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처 당황하니까 미처 엎드리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발을 걸어서 저를 이렇게 쓰러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현관 앞에 넘어지면서 했더니 뒤로 다 저를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경찰은 김병화씨를 놔둔 채 전대금 목사만 연행했다.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 목사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500여 명의 성매매 여성을 밀입국시킨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캐나다 전역에 보도됐다. 피디 수첩은 토론토 현지를 방문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토론토 중심가에 위치한 한 빌딩. 이곳이 전대금 목사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근무했던 학교라고 한다. 건물 절반을 사용할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의 학교였지만 지금은 텅 비어있다. 학교가 범죄에 연관돼 있다고 본 캐나다 연방 경찰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하는 바람에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전대금 목사는 이 학교에서 비자 상담 및 학생관리를 맡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15년간 같은 일을 해온 그가 왜 순식간에 범죄 조직의 두목으로 전락한 걸까.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한 한인 여성의 입국 경로를 수사한 캐나다 연방 경찰. 경찰은 이 성매매 여성이 전대금 목사의 도움을 받아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경찰이 전 목사를 체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학생들이 학생비자나 강간비자나 의대미에서 대학을 도와주기도 하고 학교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콘도를 구하기 때문에 신용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혼자 학생들한테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 콘도 구해주기도 하고 그 한 군데에 성매매한 여성이 살고 있어 가지고 받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여성분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 집이 잡히고 왔어서 다 알게 됐죠. 그렇다면 전 목사가 해온 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제작진은 캐나다 현지의 유학원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 학교에서 이렇게 비자 관련 업무를 좀 해주신 거예요? 학교에서 하죠. 학교에서 해요? 네. 내가 학교 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는 모르지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학교 다니겠다. 근데 사실은 학교를 다니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체류만 늘리고 싶은데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공부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홀로 타국의 감옥에 남겨진 지 25개월. 인심매매 혐의는 겨우 벗었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의 도움은 없었다는 전 목사. 사건 초기에 대사관이 움직였다면 결과는 조금 달랐을까. 전 목사가 현지 영사를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건 그가 체포된 지 무려 6개월이 지나서였다. 처음에는 버려진 사람이었고요. 작년 10월 이후에 그때부터는 대사관에서 조금 도움을 줬습니다. 처음에 버려진 사람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시죠? 나보고 왜 시민권을 안 받았냐고 보통 프론트에 오래 살게 되면 다 시민권 받는데 왜 시민권을 안 받았냐고 나보고 안 받았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캐나다 시민권을 안 받았냐. 예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내가 괜히 시민권 안 받았다 귀찮게 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예. 영사는 왜 전 목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의 국적부터 따졌을까. 영사는 왜 전 목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의 국적부터 따졌을까. 시민권을 따지 않으셨으면 시민권을 따지 않으셨을까라고 여쭤봤죠.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대국 목사님께 말씀드린 바고는 그 체포 당시에 시민권 획득의 거의 마지막 절차까지 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저는 시민권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영사님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저기 그렇게 저기 그 얘기하셨으면 좀 곤란하고요. 네네. 제외 국민은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교포뿐 아니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를 뜻한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요즘. 사건 사고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국민도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태국에 갇혀있던 아들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렸다는 문 씨. 태국에 홀로 남겨졌던 아들은 46일이 지나서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현지에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기억이 없는 게 제일 힘들었죠. 언제 들어야지 뭐 날짜도 모르고 어디 연락 오는데 아무 데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거든요. 힘들 때 어떤 생각하면서 좀 더 드셨어요? 그냥 한국 다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 버텨어요. 임 씨 부부는 이때 겪은 일로 한국 대사관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 비극은 신혼여행으로 떠난 태국의 바다 위에서 벌어졌다.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건이 터졌다. 저희가 가서 그 다음날 배에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오빠가 이제 앞에 한국인 부부들이 많이 있었고 막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놀다가 도착할 때 보니까 차지에 그러니까 충전기랑 아이폰이 오빠가 봤던 그 핸드폰이 꽂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인 찾아줘야 된다고. 엄마는 다른 나라 와서 이거 잊어버리면 속상하겠냐고. 나 얼굴 기억하니까 찾아줄 수 있다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주려 했다는 임 씨. 당시의 상황은 선내 CCTV에도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여행 가이드에게 휴대폰을 맡기려는 사이.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다. 휴대폰을 도둑맞았다며 임 씨를 절도봄으로 몰아세운 현지인. 설상가상 그는 태국의 경찰 간부였다. 가이드 해주신 실장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법원으로 남편이 다음 날 송치될 수가 있다. 그러면 보석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가족들이나 빌릴 수 있는 사람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유치장에 갇힌 임 씨. 부인은 서둘러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가움은 잠시. 아들이 갇혀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였다. 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헛수고였다. 도와줄 수 없다는 태국 영사관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문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다. 언론사 다섯 곳에 제보였지만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절박한 어머니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준 것은 한 지역 신문사. 재외국민 보호에 무관심한 정부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일자 태국 영사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벌써 1년도 지난 사건이지만 기자는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기사가 나가고 5일 만에 임 씨가 귀국하셨거든요. 좀 더 기민하게 대처했더라면 한 달 동안 억울한 새창살 없는 옥살이를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취재 이후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태국 영사관은 임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제서야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신혼여행 기간까지 하면 한 달 넘었죠, 지금요. 우리 대사관의 직원이 우리 임 씨한테 전화 몇 번 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지? 저한테는 연락 온 게 1월 15일 날 연락 온 게 처음이고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임 씨는 겨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솔직히 거기에서 죽어갖고 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됐었어요. 그 나라에서 사건이 났는데 영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느냐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잡혀있으면 누가 도와줄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 자체가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세금 없애가면서 월급 주워가면서 그 사람 그거 가서 반미기 주고, 재화 주고, 입히 주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외국민 피해 사례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이 궁금했다. 외교부는 기존 영사콜센터를 긴급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각 사건에 맞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대규모 코카인을 밀수해온 한국인 국제마약왕이 붙잡혔습니다. 한국 교포들에게 대신 짐을 전해달라는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해왔습니다. 프랑스 경찰에 곧바로 구속됐고, 프랑스령 외딴섬 감옥에서 2년 2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아는 지인이 가방을 좀 옮겨달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 단순하게 가방만 옮겨주면 용돈 벌이 정도 벌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는 길에 체포가 된 거죠. 그 가방이? 마약이 들어있었죠. 여러 나라 출신의 수감자들과 함께한 교도소 생활에서 한국 정부의 부재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제가 있던 교도소 보면 각국 애들이 많았어요. 일본 애들도 있었고, 중국 애들도 있었고, 캐나다에도 있었고, 미국 애들도 있었고 근데 그 자국민 보호라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일본 애들, 미국 애들 이런 애들 보면 거의 매일, 거의 대사관에서 굉장히 많이 매일 오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뭐 부당한 대우가 없냐. 일단 그거 먼저 굉장히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외국인 수감자들 사이에서 윤 씨는 대사관도 나라도 없는 존재였다. 항상 그랬어요. 너는 뭐야? 미리 끝했어? 대사관에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야? 너희 엠바스틱은 왜 아나? 그런 질문 들으실 때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버림받은 느낌? 고아가 된 느낌이요? 아, 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그로부터 10년. 제외국민 보호법안은 여러 번 발의됐고, 매번 폐기됐다. 법적 미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강제적으로라도 제 교민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를 하게끔, 이를테면 영사 조립을 제대로 안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넣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교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전담하는 영사는 66명뿐. 외교부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제외국민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하는 눈에 띄지 않는 일보다는 현지 정부와의 외교를 더 중시하는 외교부의 영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사는 지금 아시다시피 왜 우리 전자업체들 보면 AS 잘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안 온, 오늘 붙들려가서 억울한 사람 없나. 그거 모니터링하고 어디 교통사고 났나, 어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영사로 주재관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직급을 좀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응하고 실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직급으로 낮춰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해외에 수감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민은 2017년 현재 총 1,259명. 낯선 언어, 낯선 법 제도 아래에서 막막하게 갇혀버린 우리 국민을 도울 전문적인 현지 영사 인력이 절실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1년? 1년 조금 넘은 기간인데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생각하면 진짜 짧은 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막막해요. 진짜 백지 상태예요. 정말 얼음이에요. 진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아는 사람들의 법한을 참치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억울하고 문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대단하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밝혀진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안 보고 지금 하나도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이 제외국민보호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외교부 그리고 그 해당 영사관, 대사관들이겠죠. 외교관들이겠죠. 미우나 보우나 내가 나서서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들. 후견자적인 생각들을 반드시 하셔야만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성이 생겨볼 것 같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 이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길 희망한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목소리가Lord 인사의 정상은 한글자막 by 한효주